자 여러분 평양에서 모셔왔습니다. 홍월아 팀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. 울산 거 좋아하는 웃음이요. 울산 거 좋아하는 우리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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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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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걸음은 함경이 또 아름다운 금수강산 백두산이 높이 섬고 봄의 물뼈 출렁이네 둘째로는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우리나라 금은도와 호복백과 무르인네 아 우리나라 백과가 무르인네 황해도와 강원도 며 경기도를 살펴봐도 살이 적고 우린 맑아 살이 좋은 것이라네 충청북도 충청담도 경상북도 경상담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13도가 모두 자랑 아 신성도가 모두 자랑이지 아 신성도가 모두 자랑 아 신성도가 모두 자랑 아멘 한만년의 오랜 역사 자랑 많은 그 수강사 대화별이 누군거로 전세 만세 노래하자 아 대화별 전세 만세 노래하자 한만년의 오랜 역사